미쳤어? 여길 왜 와. 지금 연서 여기 연습실에 있다고. 네, 그래서 왔습니다.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건지 확인하려면 절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러다 잡히면. 무조건 제가 혼자인 짓이죠. 준수야, 나 다신 너 감옥에 안 보내. 어쨌든 연서가 널 확실히 못 알아봤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평소랑 다른 몸 징동해. 네. 네, 차장님. 저 지금 나서요. 30분? 오늘은 소품 찾기만 하려고요. 네, 이따 봬요. 네, 이따 봬요. 언제부탑니까? 언제부터 연서를 해칠 생각을 했어요? 무슨 헛소리예요? 연서 지금 연습실에서 멀쩡히 발레하고 있는데. 모르는 척 가시겠다. 뭐야. 연서 따라 피해망상이라도 걸린 거예요? 망상은 그쪽이 하고 있습니다. 모두를 속일 수 있다는 망상. 악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망상. 이제 알았습니다. 그 아름다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추악한 영혼을. 그러니까. 이제 다시는 연설을 외칠 수 없어. 내가 있는 한. 그쪽에서 계속 타고 오aremos 중 한. 왜 이렇게 바랍니다. 혹시 정상은 그지에 대해 엄청나게 보일까? 사실 나를 못하고 있으니 번역이 없어야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감사합니다.